평 2, 3년 동안 텔레비만 틀면 나옵니다. 엠넷 틀면 엠넷에서 나오죠. 아이렛 방송 틀면 아이렛 방송 나오죠. 불교 방송 틀면 불교 방송에서 나오죠. 실버TV 틀면 실버TV 나옵니다. 네, 아주 대단하신 분입니다. 또 울달의 전국노래자랑도 나와주신다고 하니까 박수 많이 참여주시고 오늘 여기 포경을 와가지고 참 고생 많이 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방송에서 보신 분은 다 알 테니까 중기사기로 박수 한번 주세요. 보고 싶다 주인공 우리 문재정 씨도 오셨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합니다. 박수! 안녕하세요. 저는 다수옥 박지혜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초대해 주셔서 대하여 감사하고요. 원로리가 한마음으로 한뜻으로 서로 단어를 싣고 감사하는 길이 여기서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좋은 복회명 사랑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오늘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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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FFS 생각도 다리 먹어도 당신 생각도 추억은 날도 일컬일 뿐 전보다 더 높아 미흡국 짓고 나무처럼 울어야겠다 거의 당신은 행복한 분이 거의 감옥을 찾아옵고서 못뿌리니 보고싶다 보고싶다 보도면 바라보로와 내가 저녁신 하나뿐이야 태어나서 우리 사랑한 곳 다친 뿐이야 세월은 날도 일컬일 뿐 세월은 날도 일컬일 뿐 세월은 더 높아 가고 내리고 나무처럼 울어야겠다 세월은 날도 일컬일 뿐 거의 당신은 아무 일 없니 거의 감옥을 찾아옵고서 못뿌리니 보고싶다 보고싶다 못오면 바라보로와 네 사랑한 곳 내 사랑한 곳은 당신 하나뿐이야 여행 당신은 행복한 분이 거의 감옥을 찾아옵소서 못뿌리니 보고싶다 보고싶다 못오면 바라보로와 내 사랑해 내 사랑해 시나뿐이야 고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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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